지난해 인천인당 개인소득은 2,132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위권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천지역경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2021년 지역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2,132만원으로 전국평균인 2,222만원을 밑돌았습니다. 인천의 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8번째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이 2,5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전이 그 뒤를 이겼습니다. 전국 1인당 개인소득은 2,222만원이며 서울, 울산, 대전 등은 전국평균을 상해하였고 제주, 경남, 경북 등은 전국평균을 하해하였습니다. 인천의 개인소득은 전국에서 중간 수준이지만 지역경제는 지난해 성장세를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나 올랐는데 2015년 이후 오른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실질 지역내 총생산에서 인천은 제조업이 8.5%의 성장률을 보였고 건설업은 13.4%, 민간소비는 3.7%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반도체와 제조업 등의 호조로 성장률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땐 기저효과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